예, 베이스 캠프 제가 베이스 캠프에서 울었고 아이스와 저의 흙을 그 때까지 울었고 정말..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50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. 5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. 그래서 잠시 필요해요. 잠시 필요해요. 잠시 필요해요. 잠시 필요해요. 이 영상은 제 첫 번째로 돌아가고 싶었어요. 이 영상은 제 첫 번째로 돌아가고 싶었어요. 정말 길어요. 잘 모르겠어요. 이 영상은 룰로 돌아가고 싶었어요. 50일로 돌아가고 싶었죠? 감사합니다. 저희 서버전은 다 됐었어요. 이 도전 펀 조얼리 펀 조얼리 펀 조얼리 나는 한국에 올해 수월호 니즈 렛 아이스 한국에 올해 올해 내 인사 에이 제 인사 디파크 그리고 아이스 스트림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케이